독립운동가이며 순국자 조봉호 전도사 1884년에서 1920년 제주시 사라봉에는 모충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모충사의 중앙에는 의병항쟁 기념탑이 있고 오른쪽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난민을 구제했던 김만덕 의녀의 기념탑이 있다. 그리고 왼쪽에는 순국지사 조봉호 전도사의 기념탑이 20m 높이로 우뚝 서 있다. 이 탑은 한마의 의병들과 항일투쟁가 조봉호와 의녀 김만덕을 기리고자 내외 도민 17만여 명이 성금을 모아 세운 탑이다. 1.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 조봉호는 1884년 한림읍 귀덕리 분홍 조만형의 장남으로 태어나 19세 때 유학을 떠나 경신학교, 숭실학교 등에서 수학하여 기독교에 귀해한 후 1912년 애월읍 금성리에 교회를 건립 선교활동을 하였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독립 희생회를 조직하여 회원 4550여 명으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모아 상해로 송금한 사실이 탄로되어 주동자 60여 명이 체포되었다. 그는 동지들의 희생을 막기 위하여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하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 중 1920년 4월 28일 38세의 나이로 옥사하였다. 그는 생명과 재산 모든 것을 조국 독립을 위하여 희생하였으나 유해도 유가족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그가 잠든 묘도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1977년 도민의 이름으로 그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끼려 기념비를 세웠다. 또 정부에서도 건국공로훈장을 유가족에게 내리고 순국지사의 칭호도 허용하였다. 조봉호 전도사의 기념탑에는 이런 추념이 글이 쓰여 있다. 나라를 빼앗기고 결의의혈이 숨 쉴 수 없는 민족의 슬픔 속에서 독립의 횃불을 높이 쳐들고 순국한 열사들의 넉삽해 우리 후손들은 고개를 숙이라. 일본의 식민정치 아래서 굴욕적 생활을 견뎌야 했던 지사들은 후손에게 그 참상을 물려줄 수 없었기에 맨손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상위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을 모아 보내었으리 조봉호 지사의 애국충성은 기독교의 박예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굳건하였으니 동지들을 구하고 홀로 순국한 그 정신을 우리는 삶과 애국의 길잡이로 이어받으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라는 성경말씀을 실천해 옮긴 조봉호 지사의 뜻을 오랫동안 간직하리 지사의 숭고한 애국의 적과 희생정신 앞에 도민의 이름으로 추념하노니 복된 앞날을 함께 축복하여이다 서기 1977년 1월 11일